오늘 정도 거리 있을 때 이거 하나씩 딱 들고 있다가 넣어서 딱 옮기면 되겠다. 자, 자칫도 보이되고 올 수요일에 물을 포함해서 옮기면 되겠네. 오, 좋다. 사이즈가. 오오. 여들이 다 보라인데 있어요? 오오. 오, 오, 박였네? 내가 불렸거든? 와, 광어 잡았어. 불락하다가. 아하 고프로 안차고 있는데 박시네 아니 고프로 안찼을 때 와 이거 오롯이 하면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뼈 오랫동안 오랫동안 오케이 후..오랫다 까먹기 까먹고 와... 너무 맛있어? 간장 김밥 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 고기 고기말라 고기말라 고춧가루 야 기름기가 아주 참 많아 과거 아 부드러워 엄마 맛있어 우리가 함께 먹는게 맛있어? 맛있어 소원이 되게 부드럽다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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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내일도 초장하고 다 불리네 우린 치즈는 꼬치 치즈야 치즈 응 가워있다 호이머니 치즈가 비 치즈가 비 치즈가 비 치즈가 비 치즈가 비 볼락이 식감이 진짜 좋구나 엄마! 문화물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무슨 때 볼락 문화물이 더 맛있네 진미 맛있다 밥이랑 먹자 맛있겠지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진짜 밥 먹었다 잘 먹었다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